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 늘리기의 교육을 맡은 구기모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영상 트렌드, 영상 제작, 그 다음에 유튜브 시작하기 자 동영상 트렌드에는 제일 위쪽에 보시면 스냅컬처,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라는 약간은 신조어 같은 용어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갓튜브의 시대로 펫비즈니스의 성공신화, 어떤 더 트렌디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상 제작 파트에서는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제작할 때 편집이라던가 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촬영과 편집 이전에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잘 하시면은 촬영이 무척 쉬워지고요. 기획과 촬영을 잘 하시면 사실 편집이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촬영 기법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튜브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채널 개설과 바로 영상을 업로드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실습 형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구독자를 늘리는 아주 그런 홍보 방법 그 다음에 채널을 꾸미고 그 다음에 기타 유튜브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설정하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영상 트렌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게 굉장히 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아리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캐릭터는 뽀로로죠. 자 그런데 실제로 초통령은 뽀로로가 아닙니다. 네 뽀로로를 초등학생들은 안 보는데 여전히 보는 아이들은 있죠. 자 초등학생이 안 보고 누가 보냐 유아들이 봅니다. 자 유아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한 두 살 세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 자 그 아이들이 뽀로로를 보다가 한 네 살 다섯 살 넘어가면서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가 아들을 키울 때도 저희 아들이 뽀로로를 어느 순간 안 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보는지 그랬더니 그 어린 제 아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유치해서 보기가 싫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눈이 가기 시작하고요. 자 그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라는 앱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 유튜브 앱을 통해서 만나는 채널 바로 캐리티비입니다. 자 캐리티비 현재 구독자가 200만명이 넘은 채널이고요. 자 이 채널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죠. 뽀뽀뽀 약간 유튜브계의 뽀뽀뽀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뽀뽀뽀에 뽀미언니가 있다면 캐리티비에는 캐리언니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우리나라의 일간지 발행 부스인데요. 자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3대 일간지의 구독자가 보이는데 자 캐리티비는 유튜브 채널이라 조금 특징이 다를 수 있지만 캐리티비 구독자는 200만명이 넘었는데요. 신분사의 구독자는 100만명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건데 아 뭔가 시대가 변했고 미디어의 영향력도 그 무게중심 자체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리고 신문 이쪽보다는 우리가 조금 생소했지만 최근 들어 관심이 가기 시작한 이런 SNS 플랫폼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혹은 이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되면은 도티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최근 가장 핫한 친구들 중에 한명이죠. 도티 자 도티는 본명이 나이선이라는 사람이고요. 올해 나이로 한 36,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초통령이라고 불려오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자 도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국 PD가 되는게 꿈이었는데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과 방송국에서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약간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 입사를 포기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 성공을 배우고자 많은 후배들을 찾아왔고 그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잘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본인의 친구와 MCN이라는 그러니까 유튜브계의 기획사 같은 그런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샌드박스죠. 현재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티는 현재 구독자가 260만 명에 가까운 채널이 됐는데요. 도티보다 더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영국남자라는 채널인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제 영국인인 조시라는 사람의 채널이고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이런 것들을 해외에 좀 알려주는, 소개해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재미있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구독자는 400만 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첫 번째 줄 외에 아랫줄의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죠. 아놀드, 스와즈, 제네거 얼마 전에 터미네이터가 개봉했을 때 국내에 내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내한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연애 정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출연한 시간은 거의 1분 미만을 출연했었는데요. 지금 영국남자라는 채널, 유튜브 채널에 거의 13분, 14분 이상 출연했죠. 사실 이게 고기 먹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준비하고 어떤 세팅하는 그런 시간까지 한다면 아마도 30분 이상 이 채널에 머물렀다 간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방송 3사에 출연한 시간보다 왜 과연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했을까요? 그 영화를 보는 전문 영어로 보면 이 타겟들, 그 영화를 좋아하는 타겟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 헐리우드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에 있는 이 방송 관계자분들이 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채널이 있죠. 정성화 채널이고요.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아마 현재는 구독자가 더 늘었을 텐데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좀 어렸을 때의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성인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자, 이 친구가 만약에 A라는 기타 브랜드의 기타를 사용하고 있다가 기타 브랜드를 바꾼다면 B라는 브랜드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라는 브랜드의 매출은 떨어지겠고 B라는 기타 브랜드의 매출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구독자가 천만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1590만인 제이플라 뮤직이라는 채널입니다. 자, 첫 줄의 영상을 보시면은 다 왼쪽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헤어스타일도 다 똑같죠. 자, 이 친구는 유튜브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커버를 하고 있는 가수예요. 다른 가수의 노래를 대신 부르는 그런 채널이고 최근에 이런 커버를 하는 가수들이 만든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TV 출연을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음반 회사를 만들어서 뭐 신인 가수를 발굴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소속되어 있는 그 신인 가수가 싱글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이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이플라가 그 음악을 커버해 준다면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가수의 노래를 그냥 부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영향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유명한 채널이 또 있습니다. 원 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자, 최근에 여기에 양준일이죠. 슈가맨으로 유명한 양준일 씨도 여기 출연을 했었고요. 원래 댄스가 있지 않은 락 음악에 맞춰서 본인이 거기에 맞는 댄스를 개발해서 보여주는 그런 채널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너무나 유명해져서 전 세계에서 춤을 좋아하고 춤을 잘 추는 댄서들이 이제 이분한테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춤을 알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채널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속된 말로 여기 앞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채널들을 요샛말로 정말 씹어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죠? 지금 8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람튜브의 보람입니다. 자, 이 채널의 구독자는 2,570만 명인데요. 이 보람이는 채널이 3개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다 합치면 5,500에서 5,6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보람이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광고비를 얼마나 벌 것인가 라고 아마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신문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월 광고 수입이 37억 네, 2019년도에 95억짜리 강남 빌딩을 샀죠. 자, 그래서 월 37억이면 1년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광고 수입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작년 2019년도에 키즈, 그러니까 어린이가 나오는 그런 채널에는 광고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입을 벌 수는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난 수입을 벌었던 채널입니다. 자,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역시 유튜브였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보다도 여전히 또 사랑받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으로 돼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은 전부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사실 60대 자료까지 찾아보시면은 전부 다 유튜브가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하루에 2, 3시간 이상은 꼭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 최근에 광고 보기 싫으시다고 프리미엄 결제를 하고 보십니다. 정말 저희 스마트폰도 사용하실 줄 모르셨고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유튜브를 보시는 거 보면은 정말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 60년 동안 미국의 3대 메이저 방송사에서 제작된 영상의 컨텐츠보다 유튜브의 한 달, 한 달 동안 만들어진 영상이 훨씬 업로드 된 영상이 훨씬 많다는 기사를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현재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 유튜브에 있고요. 100개의 넘는 국가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고 최근에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시거나 영상 컨텐츠를 개발하실 때 자, 중요한 거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건 바로 저작권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진이라든가 영상, 음원, 영화, 만화,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씩 중간중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동영상의 길이는 어떤 걸까요? 긴 걸까요? 짧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짧은 영상이 이 SNS에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한 현상을 스냅컬처라고 부릅니다. 보통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짧고 임팩트가 있는 편이면서 뭔가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을 앞에 서두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컨텐츠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뭔가 과자 먹듯이 아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컨텐츠의 변화를 스냅컬처라고 부릅니다. 순간을 책임지는 형태고요. 정말 어느 정도 짧아야 되냐면 에레베이터에서 출퇴근 화장실에서 이렇게 영상 길이가 짧아졌는데 다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짧은 걸 좋아했던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이 좀 분리가 되면서 정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또 유튜브에서 나와서 틱톡 같은 뭔가 굉장히 영상이 짧은 그런 플랫폼에 오히려 더 포진이 됐고요. 그 이후에 30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오히려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도 좋아하지만은 최근에는 뭐 한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더 선호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분 70분처럼 이 방송국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처럼 긴 영상은 여전히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채널들이 나오면서 심지어 72분이 아니고 72초 TV라는 채널까지 나오면서 드라마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 한 편 길이로 여기는 시즌 하나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진행이 빠른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비비안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가슴이 하는 사랑법이에요. 약간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드라마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품을 대놓고 홍보하는게 아니고 이런 소비자들한테 뭔가 이질감 없는 브랜드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게 아니고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형태가 유튜브에 딱 맞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최고의 미래라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신입사원 분들은 아마 다 아실거에요. 웹드라마 최고의 미래이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드라마고요. 한달만에 조회수가 천만 뷰가 나올 정도로 취업준비생 혹은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최고의 미래가 성공하면서 도전에 반하다라는 또 두번째 시즌이 나왔고요. 누적 조회수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00뷰를 넘었던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만 드라마를 만드냐 그렇지 않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금융위원회 자 금융위원회 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뭔가 머리가 좀 하얀 분이 나오셔서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이 금융 이슈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아주 쉽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인 미디어죠. 자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예능을 보면은 최소한 4명에서 많게는 정말 뭐 15명, 20명 예전에 뭐 무한도전이라던가 런닝맨 이런데 보면 최소한 15명, 20명씩 출연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혼자서 방송하는 채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형태도 굉장히 또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인플루언스는 영향력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야를 붙여서 인플루언서 하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 그리고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라든가 혹은 스포츠 스타 자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SNS 때문에 그 팔로워들의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연예인보다는 팔로우가 적기 때문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한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정말 연예인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형태로 좀 변했고요. 또 하나 연예인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연예인들은 팔로워는 많은데 충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처음 시작이 내가 써보고 내가 사용해보고 이거를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자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을 일대다수인 이 소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KBS 예능과 허팝이라는 도티와 좀 유사한 캐릭터를 좀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채널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자 KBS 예능은 구독자가 370만 명이고요. 영상이 8만 9천 개 조회수 45억 뷰 정도 되고요. 허팝은 365만 명 거의 구독자가 비슷하죠. 영상 개수가 확연히 적습니다. 1640개 누적 조회수는 25억 뷰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누적 조회수는 KBS 예능이 두 배 정도 많은데 영상 개수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조회수를 조회수 나누기 영상 개수를 하면은 영상 하나당 평균 조회수가 나오겠죠. 자 제가 계산해 봤는데 5만 천과 157만 6천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팝의 영상이 평균 조회수가 KBS 예능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KBS 예능 채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허팝 채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자 컨텐츠의 퀄리티만 본다면 KBS 예능 채널의 퀄리티가 훨씬 높지만 유튜브에서 원하는 컨텐츠는 퀄리티보다는 유튜브의 시청자들한테 맞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튜브를 하시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촬영장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 촬영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캠코더 카메라 스마트폰 자 캠코더는 영상을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뉴스나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은 굉장히 큰 어깨에 짊어지고 촬영하는 요새는 손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영상 자체를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를 또 많이 쓰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리스와 DSLR 그 다음에 뭐 이런 렌즈가 교환이 안되는 그런 카메라들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용도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상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진기로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자 중요한 것은 캠코더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뭐 4K로 되는 큰 이런 모니터로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이 작은 화면에서는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겠고 추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뭔가 조금 더 좋은 영상과 사진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이후에는 카메라나 캠코더를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명인데요. 자 제일 좋은 조명은 태양광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 그 해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항상 해가 밝은 것도 아니고 야간에 촬영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실내에서 혹은 비가 오는 날 이럴 때 촬영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형광등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LED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신 다음에 스마트폰 촬영 조명 동영상 촬영용 조명 유튜브 조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평점이 가장 좋은 거를 사시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비용은 10만원 이하기 때문에 비싸지 않고 아주 좋은 걸 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조명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집에서 촬영을 하실 때 우리 집에 있는 전등들이 형광등인지 LED인지 확인하시고 LED면 그냥 촬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형광등으로 촬영하실 형광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하실 경우에는 블러현상 이라든가 여러가지 영상의 검은줄이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트라이포드 바로 삼각대 입니다. 자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처럼 삼각대를 쓰는 거고요. 두번째는 뭐냐면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키신 다음에 카메라 앱을 키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나옵니다.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격자를 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격자는 수직 수평 안내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격자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신 분들은 그렇게 격자를 키시면 되고 격자가 켜지면 그 격자를 보면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카메라 앱 자체에 격자 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카메라 앱이 보입니다. 카메라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서 격자를 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정에서 아이폰 경우에는 설정에서 찾아서 격자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영상을 보실 때 스마트폰 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귀에 이어폰 블루투스나 혹은 유선 이어폰 쓰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도 이 수음 그러니까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영상이라는 게 바로 붙어서 찍는 게 아니고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죠.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는 수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거나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의 비주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소리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오랜 기간 동안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를 따로 별도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 이미지에 나와있는 이런 컨덴스 마이크는 실내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가격도 비싸고 야외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음향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컨덴스 마이크를 쓰시는 건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핀마이크 같이 거리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쓰시면 좋아요. 그런데 핀마이크가 무선으로 돼 있으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유선으로 돼있는 핀마이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겨있는 바로 스마트폰에 꽂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제가 검색해 봤더니 가격이 만원대 초반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영상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투자해 보실 만한 생각이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외부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손떨림 이 손떨림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 굉장히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짐벌이라는 겁니다. 이 짐벌을 손에 들고 스마트폰을 짐벌에 연결하시면 내가 움직이더라도 스마트폰은 반대로 움직이면서 수직과 수평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아주 출시된 스마트폰들은 손떨림 기능이 스마트폰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영상을 촬영할 때 렌즈를 딱 보시면 그 렌즈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짐벌이 없더라도 그 손떨림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스마트폰 자체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짐벌 없이도 충분히 손떨림이 많지 않은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영상 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기획 그 다음에 촬영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획인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바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 어떤 노하우들 지식 이런 것들 중에 영상을 만들만한 컨텐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쭉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 페이퍼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장면을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종이에다가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다. 자 그러면 재테크에 쓸만한 컨텐츠들이 펀드 주식 무슨 부동산 예금 이런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내가 투자해서 혹은 뭔가 돈 관리를 잘해서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또 컨텐츠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유튜브나 이런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보시면은 이 금융 회사에 근무한다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부동산 컨텐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내가 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다면은 그 컨텐츠를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 기획을 응용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동기유발 그 다음에 구독유도 브랜딩 이런 게 있고 설정 진행 결과 이렇게 있는데 배경 설정이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야기 진행이 본론 극적 결과 뭐 이런 것도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동기유발이라고 있죠. 자 유튜브는 워낙 영상이 짧고 조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앞부분에 영상을 보러 온 사람들이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부분 그 결론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맨 앞에 한 번 더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처음에 결론을 딱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구독유도나 브랜딩은 뭐냐면 영상의 내용이 만약에 좋거나 그러시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꼭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구독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풀어가시고 이야기를 쭉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영상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 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내가 쭉 찍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순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인가 바로 타겟을 잡는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그런데 10대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15살 중학생인데 60대 되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면 타겟 어떤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연령 성별 국가 직업군 지역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타겟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네 자 그 부분을 컨텐츠를 만들고 타겟 타겟과 연동해서 한번 이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채널 운영 계획을 또 수립하셔야 됩니다. 네 일종의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방송국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개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냥 영상을 휙휙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운영 계획도 좀 필요한데요. 자 위쪽에 라디오스타는 혹시 무슨 요일날 하시는지 아십니까? 뉴스는 몇 시에 하죠? 자 이거 아마 거의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 유튜브 역시도 보고 싶을 때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업로드를 하면 구독자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차만별 아무 때나 업로드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대에 업로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날 그 시간대에 내가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예약으로 미리 영상을 업로드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제가 실수 때 알려드리겠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채널을 이제 기획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적으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쭉 적으신 다음에 완벽한 기획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바로 콘티 스토리를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건데요. 자 장면 번호 영상 내용 자막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적으시는 건데 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저처럼 지금 이 화면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콘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다니시거나 이동 중에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찍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콘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번호에 맞게 영상을 촬영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편집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콘티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도 촬영을 먼저 하신 분들은 그 촬영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추후에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칸을 그려서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촬영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촬영 기법을 하기 전에 해상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SD라고 되어 있는데 640x480 이건 요새 거의 쓰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1280x720 HD 사이즈죠. 정말 20년 전에 저희가 텔레비전을 보던 사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에서 원하는 사이즈는 여기 써있죠. FHD 라고 하는데요. 1920x1080 이 사이즈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20x1080 보통은 그냥 1080p 라고도 하고요. 1920x1080 혹은 FHD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촬영하실 때 반드시 이 사이즈 이상으로 찍으셔야 되니까 이 사이즈로 찍으셔도 되고 이것보다 더 크게 찍으셔도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4K 라고 되어있죠. 4K 3840x2160 4K는 FHD의 4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가 2배니까 면적으로 보면은 4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보통 삼성 카메라에만 이게 4K 라고 안되어있고 UHD 라고 되어있는데요.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4K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중요한 부분을 확대해도 4K FHD 보다 4배 크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K 자체로 촬영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용량이 4배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그런 용량이 금방 없어지고요. 배터리도 빨리 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실 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냥 FHD 찍을지 4K 로 찍을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임 레이트라는 건데요. 동영상은 사실 쭉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빨리 보여주는 형태가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0 24 60 FPS 라고 써있는데요. 30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24P는 조금 장수가 없는데 드라마틱한 구성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혹은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쓰이죠. 60 같은 경우는 30 에 두 배니까 두 장씩 더 찍은 거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왜 60을 제가 써놨냐면요. 보통 30으로 찍는데 60 FPS로 찍은 상태에서 50% 느리게 슬로우 영상을 좀 느리게 만들면 30프레임으로 바뀌게 되겠죠. 두 배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느리게 바꾸면 영상이 끊기게 되는데요. 60프레임으로 찍은 상태에서 두 배로 느리게 만들면 30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전혀 끊김 현상 없이 오히려 영상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가능하면 앉아서 찍는 거 말고요. 야외를 움직이면서 찍으실 때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FHD 1920x1080x60p 60fps 60p로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촬영하시면 조금 흔들리거나 뭔가 영상이 조금 정신없을 경우에 편집할 때 그거를 반으로 그러니까 두 배 느리게 바꾸시면 흔들림 현상이라든가 정신없는 현상이 오히려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프레임 레이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영상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하시는데요. 사진에도 꼭 들어가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 것과 모르시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위에 보시면 F라고 쓰여있고 그 다음에 F1.4 F2 이렇게 쭉 나와있죠. 이게 바로 조리개인데요. 조리개의 수치가 낮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 눈동자 부분 있죠. 그래서 눈동자 빛이 없을 경우에는 눈동자가 커지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밝은 데 나오면 눈동자가 작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리개가 똑같은데요. 밝은 데서는 이렇게 조리개가 닿더라도 빛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두운 데서는 이렇게 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조리개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보통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엔 잘 못 느끼는데 카메라로 탁 멋지게 찍으면 그 인물은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 그 뒤에 배경이 샥 날아가는 복귀 효과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이 조리개에서 만지는 거예요. 조리개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숫자가 적어지는 걸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숫자가 적어질수록 배경이 날아가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리개가 좁아질수록 배경이 선명해집니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조리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천분의 1초 그러니까 수치가 이 분모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빠른 순간을 잘 찍을 수 있고요. 이게 느려질수록 이제 막 움직이는 영상이나 사진 찍으면 쭉 늘어나게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계속 높이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높이면 빛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아예 꺼멓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올려줘야겠죠. 수치를 낮추는 거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감독 ISO인데요. 그래서 어두울 때 셔터 스피드를 높이고 조리개를 풀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다. 그럼 마지막에 만지는 게 바로 ISO예요. 그래서 ISO를 이제 수치를 높이면 어두울 때도 밝게 나옵니다. 단 이거를 뭔가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꼭 아셔야 되는 분들은 카메라나 이런 캠코더 같은 장비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쓰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냐 스마트폰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스마트폰은 밤에 촬영하거나 야외 촬영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 스마트폰은 쉽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휴대성. 제가 큰 카메라 중간 정도 사이즈의 카메라 그리고 정말 손 안에 들어가는 일명 똑딱이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이 똑딱이 카메라는 크기 자체가 스마트폰 보다도 작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밖에 일몰 장면이 쭉 연출이 되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카메라로 찍으려고 가방을 열어서 카메라 케이스를 꺼낸 다음에 케이스를 열고 카메라를 꺼내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켠 다음에 조리게링을 돌리면서 그 영상을 찍으려고 딱 했는데 벌써 그게 지나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면 손에 들려있었기 때문에 바로 찍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휴대성은 역시 스마트폰이 최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영상제작은 방송사가 했고 유통은 플랫폼사가 했고요. 소비는 소비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방송사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 유통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갑 필름 붓이 카메라나 렌즈라면 물감은 바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지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조금 더 아름다운 보기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빛을 조금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요.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